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간남산으로 가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의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매맞고 들어간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터지는 착고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참 모순덩어리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사람을 너무 가까이 했어요. 이제는 사람과 거리두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제목을 오늘 본문 출애기 13장 17절부터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첫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출애기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루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니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루왕의 손에서 그들을 종사리해서 해방시킵니다. 바루왕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때부터 이끌어 나갔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40년 광약길을 거치고 마침내 이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출발했던 라암셋에서 그 지중해 해변길로 해가지고 가난한 땅까지 가는 길은 두 주밖에 안 걸립니다. 요셉이 그 길로 가난한 땅에서 애굽에 끌려왔거든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왔는데 14일 빨리 가면 12일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길로 가면 불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당시 최고의 군대입니다. 철기 문화로 아주 무장을 한 강력한 군대를 지닌 불레셋 사람. 그 군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들이 두려워서 전정을 보면 니우쳐 도망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지 않는다는 감당할 만한 고통과 고난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동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라음세스에서 숲곳으로 숲곳에서 애담으로 애담에서 홍해바다 쪽으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가라는 역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국의 마병들 다 수장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도 철저히 심판도 철저히 행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길은 세 가지 광야가 기다립니다. 수루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루광야에는 바로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신광야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니까 만나를 내립니다. 또 바람광야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광야를 40년을 돕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의 섬유는 사랑입니다. 1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리느냐? 연단 받아야 하니까. 지금 그대로 들어가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바을과 아스다로서 신상을 섬기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서 수루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교회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길을 요하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트라이어서 연단하는 것은 정금같이 성숙하게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홍해바다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마라의 선샘물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엎드리면 하나님이 마라의 선샘물을 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40년 동안 물 문제도 해결합니다. 러비디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의점을 들으시고 러비디움에서 반석해서 물을 솟구쳐 40년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말렉 대적들 앞에 출입기 17장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요소하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단강을 가르게 만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마라의 선샘물을 달게 합니다. 만나를 내립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 집단에 모세 같은 사람 공동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 원망해도 그 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다 혜택을 입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며 아우성을 쳐도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충보기도 하는 그 교회 때문에 그 땅이 그 교회가 있는 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들 때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 10편 50편 15절에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주리라 했어요. 이를 시작하는 알파, 이루시는 오메가,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기증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했지만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했어요. 자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재앙이 창궐해도 황폐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가 꽉꽉 차고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는 보금을 증가하는 대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이 서시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하에 성숙하여 마지막 시대에 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었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었고 이 땅이 진리를 밀어내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였던 내가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과 함께 놓았던 그 세상 것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내 이름을 그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살려주기 원합니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의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남노한 오찬임을 입은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좀 주세요.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식료품을 가지고 하려니까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우욱 참고 정중하게 그 불쌍한 여인을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밖에 없다 그랬죠. 기도를 종이에 쓰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 쓴 그 종이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줄 것입니다. 부인이 그 자리에서 종이 하나를 받아서 썼습니다. 주인이 구식저울에 이제 추를 놓는 곳에 기도 종이를 얹었어요. 기도 종이 종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종이를 얹었는데 빵 한 덩어리를 얹었는데 추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치즈도 얹고 다른 식료품을 계속 얹었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더 살 수 없을 만큼 저울에다가 그게 계속 얹었습니다. 주인도 아주 당황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인에게 당신이 이 모든 식료품을 봉지에 담아서 빨리 가시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얼마 후에 주인은 그 저울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그 뜻에 알았습니다. 주인은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일까? 왜 내가 기도 무게만큼 음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 부인이 왔을 때 마침 저울이 고장났을까? 그 부인이 오기 전에 사람까지만 해도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는데 왜 하필 그 부인이 기도 종이를 갖다가 거기에 얹었을 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의 제목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난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절절 멜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미국 50개주가 동성애를 합법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낼 때 하나님은 참고 참고 참으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징계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않으시는 차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강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미국과 고국을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중모 기도를 드리는 만큼 우리 주님 앞에 간과하는 속도만큼 그 무게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기 13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추레굽할 때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모세 때로부터 430년 전에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환란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서 살렸던 아주 공신입니다. 총리였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임종시의 그 형제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미 회보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방적인 말씀 요셉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네 백성이 400년 후에 이방 땅에 가서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4대만에 돌아오리라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임종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맹세하라 요하 이름으로 맹세시켰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죽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경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굴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 출입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로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456번 예수님이 오신다. 베들렘에 탄생한다. 나세레스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그런데 1517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도 3년 반 동안에 그 시한부 인생이 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땅에 약속대로 제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요셉의 지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의 왕이 탄생한 거예요. 그 바로의 사망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파하는 거예요. 그 피파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복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그 아내와 함께 무화과 밑에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지만 양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루스 땅에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운 땅을 너바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너에게 한 약속을 다 끝낼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하나님. 약복강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형이 400인 자격을 건드리고 오잖아요. 그 약복강 두려워하는 약복강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씨름하며 야곱이 환두배가 위걸될 때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강근 내에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야곱 사기꾼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거로 이긴 자로 바꾸고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두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풀무웃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풀무웃불에 던졌을 때 거기에 네 번째 함께 그들과 함께 걷고 뛰는 자가 있습니다. 너부갓네삭 왕이 너무 놀랐어요. 던질 때는 세 명인데 네 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이 다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선제한 예수거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환란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구레에 던져놓는다는 다리오왕의 조수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구레 던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건져내십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방백들 중에 총리들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치는 배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대사도로 만들기 위해 반모숨에 홀로 유배당하여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요한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일생을 죄임해 죽음의 총로라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하늘보자를 부리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부르지는 기도를 왜 듣지 않느냐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밤새 고민하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선자인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는 순간 여리고성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부엘세바 강야로 도망치는 엘리아에게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찾아오는 거예요. 뜻까물을 주고 어루만짐에 일어나라. 40주 광야를 걸어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끝낸 후에 회류바람을 타고 불수레 불말 타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 엘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주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출입기 13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 앞에 하나님이 뒤따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진행하시고 가난 땅에 갈 때까지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낮에 뜨거운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거늘을 만들어 막아주었어요. 밤에는 찬란한 불빛으로 추위에서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사막의 불배무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가시며 그들의 장막칠 곳을 찾으셨느니라. 신민기 1장 33절에 그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은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산에 캠핑을 가면 도착해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텐트 칠 곳을 마련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가족들이 텐트 칠 곳을 먼저 마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셨어요. 광략길에 그들의 장막칠 곳을 찾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그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켜주셨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요하일에 채워주셨고 요하니시 승리케 하셨고 요하라파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목자는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시 옹교회가 2010년 8월 15일 이곳 로미타 성전에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이곳에 쳤던 하나님의 장막을 긋고 다음 주일부터 프레이리길 새성전으로 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들에게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의 골라서 그들에게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이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에베네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차 우리를 또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재질을 하시고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꼭 맞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모든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러주시는 갈길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언제나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막 칠 곳을 여기까지 찾으셨던 하나님 이젠 앞으로 새로운 장막 칠 곳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천국까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온갖 빛들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앞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